은퇴 투자 상품 관리를 더 쉽게 하려고 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최근 퇴직연금 수익률이 0%대로 떨어지면서 수익률 회복이 매우 시급한 상황인데요. 자본시장 업계는 21대 국회에서 퇴직연금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오는 29일 자동 폐기되는 퇴직연금 개정안. 디폴트 옵션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을 기대했던 자본시장 업계도 실망이 큽니다. 법안 발의부터 공개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까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별도 운용 지시가 없어도 자산운용사가 투자 상품을 알아서 운용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연금을 방치하는 일이 적어지고 투자자금의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퇴직연금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형태로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 1분기 은행권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0%를 기록한 상황.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대수술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자산운용사들은 은퇴 시기에 맞춰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해주는 타겟 데이트 펀드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설정된 82개 TDF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17.3%로 1조 5천억 원의 자금이 들어올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영입니다.